메르스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 이 세 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38도 이상의 고열, 호흡곤란 등 심각한 증상은 일부에게만 발생한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아주 가벼운 감기, 몸살 같기도 하고요. 젊거나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자신이 메르스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국내 메르스 환자는 남성과 고령층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동에서도 영유아나 청소년은 메르스에 걸린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사망자는 5명 가운데 4명이 70대 이상에 집중됐습니다. 남성과 중장년층 이상이 메르스에 취약하다는 결론인데요. 전문가들은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서 환자가 주로 발생하는 성별이나 연령층이 있는데 그 이유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초의 요청을 알아 hol장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아웃을 수 있습니다. 해물을 수 있습니다.